나바맨 오버롤 자 라인업하고 포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앱 도미널 앤 타임 네 1번 포즈 역시 다리와 복근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포즈입니다. 오늘 대회 하이라이트죠? 나바맨 클래스 오버롤 대결 마지막 무대인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박수 쳐주세요. 자 정말 하루 종일 진빠질 겁니다. 대단한 대회입니다. 자 두 번째 레츠프렛 전면 광배근을 중심으로 한 포즈 대한민국의 최고의 근육을 보시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근육남 네 명이 마지막 오버롤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프론 더블 바이셉스 전면 이두근을 중심으로 한 포즈 아 이 네 명의 선수가 각 체급별로 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육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져요. 다시 봐도 경이롭습니다. 네 번째 사이 체스트 네 측면 가슴 포즈 기대됩니다. 측면 가슴 포즈 왕의 귀환이라는 소리가 들리죠? 김준호 선수를 두고 하는 말이죠? 네 맞습니다.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. 자 다음은요 사이 트라이셉 측면 삼두 포즈 아 이 삼두근 키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삼두근은 정말 키우기가 힘들죠. 선수들을 비교해도 정말 어떤 선수가 좋은지 눈에 확연히 들어오네요. 정말 기대되는 포즈입니다. 뭐 어떤 포즈도 멋지지 않은 포즈가 없습니다만 이번 포즈 정말 기대되죠. 백 레츠 프렛 후면 광배근을 중심으로 한 포즈 광배근도 중요하지만 엉덩이 그리고 다리 뒤쪽에 갈라짐까지 한 번에 다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. 자 쭉 아래서부터 위까지 대단합니다. 와 정말 대단하네요. 자 다시 한 번 또 멋진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면 이두근을 중심으로 한 포즈 아 이 포즈가 뒤에 전체적인 근육은 다 볼 수 있는 포즈인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단합니다. 서로가 피부의 색깔이나 톤이 굉장히 중요하죠.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포즈입니다. 애니모스트 머스큘러 가장 근육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즈 자신의 포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기대됩니다. 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관객들에게 마지막 포즈인 만큼 선수들 가장 자신의 포즈를 보여주세요. 뜨거운 한여름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멋진 포즈 아 이 복근부터 가슴과 이두 승모근까지 전반적인 근육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예 됐습니다. 자 이제 밑에 계신 심사님분들께서는 과연 나바 코리아 챔피언십 제 1회 대회에서 나바 맨 클래스 오버롤 영광의 주인공 누가 될지 바로 결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집계가 오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. 이 자리에서 저희가 봐야 됩니다. 자 과연 누가 오버롤 영광의 주인공 톱1 톱1 김준호 선수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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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빌드 바디빌더계를 이끌어온 산증인 아니겠습니까? 네 오늘도 역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. 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니버스 세계대회에서도 선전해 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. 네 함께 세 분이서 찍으시죠. 뭐 이렇게 네 김준호 선생님은 보디빌딩 개에서는 역사적이신 분이시죠. 근데 저희 나바 대회에서 이렇게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노래대회로 따지면은 앵콜 무대입니다. 우리 김준호 선수의 마지막 앵콜 무대 이번에는 아주 좀 스피드하고 신나는 파티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음악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자리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김준호 선수 몸을 좀 불러살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음악 고!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. 라스트 댄스 타임 정말 15년 동안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가 운동에 점령할 수 있게 뒷바라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특히 저의 아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많은 제자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15년 동안의 기다려왔던 순간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받고 앞으로 15년 동안 더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 파이팅! 김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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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